음악 북방물류전문기업 서중물류가 지난 17일 중국철도 당국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철도 물류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서중물류는 중국철도부의 자회사인 중국철도 컨테이너 운수 일행 방안에 맞춰 중국 횡단철도 즉 TCR의 발전 방향과 국내 이용 화주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. 행사에서 이 회사 류재엽 대표이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, 중국 횡단철도 외에 이란 횡단철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 루트를 소개했습니다. 류 대표는 이란 횡단철도는 비용면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란 제재가 풀리면 한국중앙아시아 간 물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 루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.